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어떤 새로운 태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태그가 있을 때 그 태그를 현재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의사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html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최신 html 버전은 html5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html5를 사용하게 되면 어 이게 웹에서 돼? 라고 할만한 기능들을 어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웹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html5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여러분이 만든 웹사이트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최신 웹브라우저라고 하더라도 웹브라우저에 따라서 어떠한 html5의 기능은 현재 제공하고 있고 어떠한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거리는 내가 이 기능이 필요한데 이것을 현 시점에서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웹브라우저들이 html5의 기술을 얼마나 잘 지원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고 사용하는 것을 참거나 다른 대체제를 찾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아주 편리하게 제공하는 사이트가 바로 caniyus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럼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 html5 또는 이 최신 웹 기술을 현재 사용해도 되는지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caniyuse.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시면 css, html5, sgv, 뭐 여러가지 웹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기술들에 대한 목록들이 있고요 저 목록에서 필요한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기술의 현재 지원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귀찮으니까 보통은 검색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웹페이지에다가 동영상을 삽입할 때 사용하는 태그가 비디오 태그인데 이 비디오 태그는 html5부터 추가된 태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써도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를 알려면 그냥 감으로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사용자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can I use 비디오 라고 입력하고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죠 엘리먼트는 태그와 같은 말입니다 즉 비디오 태그에 대한 지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화면을 조금 분석해 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요렇게는 뭐냐면 그 브라우저들의 여러 버전들을 보여줍니다 즉 인터넷 익스플로어 8, 9, 10, 1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는 어 저도 뭐 정확하게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 찾진 못했는데 대충 현재 최신 버전 또는 많이 사용되는 그 웹 브라우저들을 요렇게 검은색 줄로 강조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들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제일 밑으로 여기 supported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건 이제 지원한다 라는 뜻이고 not supported 즉 빨간색은 지원하지 않는다 partial support는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회색은 어 지원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기에서 음 비디오 태그의 지원 상황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주요한 웹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 또는 많이 사용되는 버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오페라 미니에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다가 여러분이 마우스를 롤오버 해보시면 오페라의 시장 점유율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은 그걸 보고 아 요거를 지금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태그를 현재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어 웹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다른 대안 예를 들면 플래시라든지 요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요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91.52%의 웹 브라우저에서 이 비디오 엘리먼트 비디오 태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죠 물론 이거는 뭐 정확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요것은 대략적인 것이고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진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 느낌으로 요거를 좀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Can I use?라고 하는 사이트의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뭐 이 사이트는 뭐 사실 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만 해드리면 되는 거고 이 사이트 워낙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시면 아 이게 어떻게 쓰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능들은 어 탐험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할게요